안녕하세요. 보상하는남자보상남TV의 손해사정사 유원상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에 합당하게 치료를 받고 내 손해에 걸맞는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을 모전받아야겠죠? 2, 3주 염자진단의 경우 누구는 100만원을 받았다더라, 누구는 200만원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떠도는 이 자동차보험의 합의금에 대한 내용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혼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 관련 보험 약관상 산출기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구분을 사망한 경우와 부상의 경우, 그리고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장례비의 경우 500만원, 사망위자료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 지급되고요. 또 사망으로 인해 장례에 잃게 된 수입인 상실수익액이 사망시점으로부터 취업가능한 연안인 65세까지 보상이 됩니다. 공식을 말씀드리면 월소득 빼기 생활비 곱하기 사망시점부터 65세까지의 호프만 개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데요. 그럼 이 호프만 개수가 뭔지 궁금하실 건데 호프만 개수란 중간이자를 공지하는 개수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에 받을 금액을 현가화시켜서 바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지하지 않으면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용하는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상의 경우는요.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발생하는 치료비가 보상되고요. 이때는 치료 시행 중인 병원으로 바로 집을 보증이 된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해당 부상 급수에 따른 유자료가 1급 20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 산정이 되고 입원을 했다면 이번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는데 실제 소득의 정도에 따라 적용이 되며 1일당 해당 금액의 85%가 산정이 됩니다. 또한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간병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1, 2급은 60일, 3, 4급은 30일, 5급은 15일을 기준으로 1일당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통혼치료 1회당 8,000원씩 기타 손해배상금이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상에 대한 치료 이후에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장애평가 방법에 따른 후유장애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았으니까 해당 장애로 인해 내가 장래에 잃게 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식은 월소득 곱하기 노동능력상실률 곱하기 장애기간에 따른 호프만 개수가 적용이 되고요. 이외에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위자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사실 자동차사고 합의금에 대한 문의 중 가장 많은 것이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되는 2, 3주 염자진단에 대한 문의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요추염자진단을 받고 2주 입원을 하고 그리고 30일 통원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자동차보험 약관 산출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A의 월소득은 288만원 일용근로자로 가정하고요. 치료비는 당연히 지불 부중되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요추염자에 따른 부상의자료 15만원 2주 입원을 했다고 했으니까 일당 8만원씩 적용한 휴업 손해는 112만원이 산정이 되고요. 통원치료로 30회를 회당 8천원씩 적용하면 기타손해배상금은 24만원이 산정돼요. 최종적으로 A의 자동차보험 약관상 산출 기준에 의한 합의금 합계는 151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금 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몸 상태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 호전이 되지 않았다면 이 보험 약관에는 없는 항목이지만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장례에 더 치료에 쓸 비용을 이 보험사에 요청해서 방금까지 산정된 합의금에 추가하여 부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향후치료비를 얼마만큼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2, 3주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보험 합의금과 관련한 보험 약관 기준 산출 방법과 예시를 좀 설명드렸는데요. 합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적절한 치료 후에 합의를 권해드리고요. 만약 내 부상이 심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꼭 정밀검사를 통해 명확한 진단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치료와 장례 후유장애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는 보상남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